옷이 크기로 묶어드린 이거도 막 눈을 끼는 거나 하진 않았을 것인데 옷이가 쫙하고 오해가 있는 거 같다 할게요 아 예 어차피 오빠가 내 말 안 믿잖아 수민 언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에요 우리 고마워 그래요 수민씨 네? 아니지 고마워요 아 뭐지요? 잠깐만요 마음씨도 예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메다 구메 좋은달 목을 맡은 표지우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음악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아이였고 이제 연기도 되게 흥미있게 시켜보고 막 연기하고 다니면서 되게 꿈이 이쪽으로도 있었는데 그 음악적으로 더 잘 풀리게 돼서 제가 일찍 데뷔를 하게 된 경우고요 계속 이제 연기를 관심을 갖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또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우리가 극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연극을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루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요 계속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아 제가 완전 서울 사람이에요 이제 이거 사투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서경대학교에 오주언니라는 친구가 이제 전라도 치신데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고요 저는 이제 송동일 선배님 이제 그 부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고 되게 많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